다음 소식입니다. 광주동구 충장로 사과 일대에 철죽 60여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광주동구 충장동에 따르면 충장로 사과 번영의 입문진과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혼수의 거리 일대 화분에 철죽 60여 그루를 식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연주 번영 회장은 충장로를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봄꽃을 전한다고 말했고 임경숙 충장동장은 충장로 사과 번영의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